한글자막 by 한효정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듣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사겨져서 일생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은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회 1, 11장 27절 하관절에 보면 다회시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 하는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구약에 위대한 위인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위당입니다 다위당은 참으로 성경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죠 가늠뿐만 아니라 살인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다윗이 한 그 가늠과 살인의 죄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은 한가롭게도 낮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 왕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저쪽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다윗왕의 눈에 띄었을 때 동물적인 욕망이 우러나왔죠 누군지 알아보라고 말하니까 전쟁터에 나간 우리와 장군의 아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쯤에 했으면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의 욕망이 그를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그를 데려다가 요즘 말로 성폭행을 했죠 불행하게도 아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간 장군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특별 휴가를 줘서 바세와 같이 잠자기하려고 했지만 충직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왕궁 문간에서 잠을 자고 났습니다 왜 집에 내려가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사령관 총사령관 유합장군이 전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우리 동료 장군들과 그리고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고 아내와 더불어 음식을 먹고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루를 더 말미를 주었지만은 술까지 먹였지만은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게 됐죠 자기의 죄가 들통날 것이 두려웠던 그는 유합장군에게 특별 사실을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망 제일 위험한 곳에 투입시키고 그리고 다른 병사들 순식간에 철소시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래서 살인을 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한 일이 없었어요 자기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더해서 죄가 죄를 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넘게게 보면은요 다윗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한 그 동기를 누가 제공했냐면 바세바가 제공했습니다 바세바가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왕궁에서 내려다 볼 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밝은 때였어요 열두시 대낮은 아니겠지만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때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인이 목욕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목욕하겠습니까? 다 동선 안목을 다 둘러막고 그리고 거기서 목욕을 했겠죠 그러나 바세바가 한 가지 미스텍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뚜껑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가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때야 뭐 2층집이 없었어야 되니까 다 단층집이니까 볼 만한 사람이 없죠 지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왕궁 위에 다윗당이 내려다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뚜껑 없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다윗당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당이 바세바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다윗당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당을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다봤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바리 아내가 잡아 끌을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보디바리 아내가 자기를 끌어다닐 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운 노문학교 김용기 장노님 다 잘 아시죠 아마 가나운 노문학교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그 장노님이 아직 20대 후반에 젊은 집사였을 때 가나운 농문학교를 시작합니다 가까운데 진접 가까운데서 농문학교를 했는데 세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농문학교는 첫째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둘째 쌀과 보리농사를 짓지 않는다 일본 사람들이 쌀과 보리를 공추를 했거든요 뺏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 일반 장물에 심고 하지 않는다 셋째는 창씨 개명하지 않는다 일제가 우리 김씨를 김씨라고 하지 않냐고 두 자를 해서 우리가 김인수 이름이 석자인데 김자인수 이렇게 네 글자로 창씨를 성을 개종하라고 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씨를 갖다 김을 갖다 견자 그렇게 해서 성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견자라는 게 뭐냐 개자식이라고 뭐냐 개견자 아들자차 견자인수 뭐 이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이름을 지은 그런 것도 있는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전도사나 손양훈 목사님은 해방 후에 목사안서를 받았습니다 손양훈 전도사나 보성여학교 결혼도 하지 않는 안희숙 선생 같은 분들은 이미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시켰고 나머지 모든 목사 장례들은 다 신사참배를 하는 목사들이에요 따라서 신사참배를 하는 목사를 이 가난 농원학교 교회에 청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용기 집사가 주일마다 예배를 임대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양주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와서 김용기 집사를 체포해 갔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아무리 고문을 하고 매를 때리고 해도 끄덕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찌라고 하는 일본 형사가 형사부장이 김 집사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안에 조그만 신사 신책이라고 하는 신사가 있었는데 거리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내가 여기서 90도 각도로 절을 안 해도 된다 다만 고개만 한번 까딱 하면 신사참배 양으로 인정하고 즉시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김용기 장론은 웃으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다찌가 아니 왜 그래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 둘밖에 없는데 고개만 한번 까딱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남자 대 남자로서 내가 결코 네가 신사 앞에 고개 숙였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고개를 깎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김용기 집사는 말했습니다 왜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당신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끌고 나가서 얼마나 매를 뱉는지 완전히 실신해가지고 밤새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새벽이 돼서야 비로소 김용기 집사가 깨어났습니다 다다찌가 다가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가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는다면 너는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네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 마음을 돌려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 집사는 얘기했습니다 나를 죽이시오 나는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같이 보잘것 없는 집안에 순교자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죽이시오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신사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양주경찰서는 실컷 매를 때린 후에 김용기 장로를 풀어주었습니다 66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40명 모집에 4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이 떨어지고 40명이 공부를 했는데 한 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3명이 재적이 됐어요 재적을 당했어 그래서 왜 재적이 된다 물어봤더니 대학 졸업장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해서 입학을 한 거예요 한 학기 동안에 교무처에서 각 대학에 조회를 했더니 그런 졸업생이 없습니다 하고 3사람이 회업식이 왔어요 그래서 3사람이 재적을 당했습니다 66년도 일입니다 가짜 대학 졸업장을 만들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의식하지 못한 겁니다 2학기가 끝나고 2학년 겨울박이 끝나고 3월에 2학년이 시작되는데 그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명합을 하나씩 나눠줬지다 명합을 받아 봤더니 암흑의 교회 목사예요 그 6개월 동안 목사가 돼가지고 와서 목사의 명함을 우리들한테 뿌리더라고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인천의 재물포고등학교는요 64년 동안 언어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무감독 시험이에요 64년 재물포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모두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장로이신학대학교 120년 역사에서 언어시스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강의할 때 제 시험 시간에 컨닝을 나눈 학생들을 여러 번 적발했어요 입학시험, 성경시험에 컨닝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신대원 1학년 첫 시간에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장로이신학교에 언어시스템을 합시다 삼군사관학교에서 난 크리스찬이 대부분인 사관학교에서 언어시스템을 하는데 왜 우리 신학교에서 이걸 못합니까? 목사될 사람들이 어떻게 무감독 시험을 못합니까? 우리 한 번 우리기부터 금년부터 이 전통을 세워나갑시다 하고 제가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학기만고사에 나도 들어오지 않을 거고 조교들도 다 철수할 테니까 여러분들 양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지를 나눠주고 제가 나갔어요 시험 끝나기 한 5분 전에 시험지를 거두러 제가 뒤에서 들어오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노트를 펴놓고 노트를 펴놓고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학생들한테 그날 시험 분위기가 어떻겠냐 하더니 교수님이 엉망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컨닝했습니다 장로이신학대학교 신대원 학생들이 컨닝을 하면 도대체 한국교회 어디에서 어디에서 기독교의 양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요? 재물포고등학교가 하는 그 언어시스템은 왜 장로이신학교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워요?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직 걸로 여기 계시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 마지막에 종합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유니언은요 아주 별나요 다섯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데 일주일에 월화수 세 번 하고 다음 주 화 목 이렇게 보는데 시험 한 과목을 보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시험을 봅니다 다른 학교 물어보지만 그렇게 오래 보는 학교는 없더라고요 보통 5시간, 4시간 얘기해 보는데 우리 유니언 신학교는요 8시간을 봐 8시간을 8시 50분에 경북에 가면 봉투를 하나 줍니다 시험지가 들어있는 봉투예요 봉투를 받아가지고 와서 어디서든지 시험을 봐도 괜찮아요 도서관에 가서 하든지 교실에 가서 하든지 우리 집에 가서 하든지 뭐 감독은 물론 없죠 나 혼자 시험 보는 거니까 저는 집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8시간을 시험 보니까 집사람 보고 김밥을 좀 싸놓으라고 그러고 우유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는 아침 9시부터 그때 샤아악으로 컴퓨터가 나왔을 때인데요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소변부로 갔다 오고 12시가 되어서 식사기도 하고 김밥 두 개 한 쪽 한 쪽에 우유 한 잔 놓고 먹으면서 계속 컴퓨터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시 50분쯤에서 스펠일링 체크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하우트 하는 프린트하우트는 그때는 프린트가요 직 직 직 하면서 이렇게 한 줄씩 하는 겁니다 양쪽에 구멍 뚫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한 줄로 쭉 나오는 거 뽑아가지고 다 한 장씩 하나 뜯고 양쪽에 구멍 다 뜯고 스테이프를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5분 전에 경험처에 가면 직원이 이제 퇴근하려고 뭐 일어나서 옷 입고 뭐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제가 컴퓨터에 다 들어있어요 답이 키 두 개만 딱딱 누르면 답이 쫙 쫙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내가 컴퓨터에서 시험에 패스하고 장로신학대학교에 와서 교수를 할 수 있느냐고요 실제로 장신대에 와서 교수로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가짜로 학위증을 위조를 하고 논문을 위조를 해서 이름을 바꿔서 그걸 제출하고 그때는 사본을 냈었거든요 학위증도 사본을 내고 논문의 표지도 사본을 냈는데 남학교를 가져와서 교수가 돼가지고 장신대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서정훈 총장이 고라파에 갔다가 우연히 주임교수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은 제자를 우리 학교에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나는 한국 사람을 제자로 돈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가짜 학위증을 가짜 논문을 제출하고 장신대 교수가 됐다고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라면 한국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특취하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어떻게 시험 볼 때 컨닝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될 사람들이 목사 고시에 부정행위하는 거 아십니까? 어떤 목사가 목사 고시에 부정행위를 했어요 양심의 가칭이 됐어요 그래서 고시위원장한테 가서 실토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행을 했습니다 저를 실격시켜주세요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시위원회를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실격시킬 건가 정직하게 이렇게 와서 회개를 했는데 합격시킬 건가 해서 은은한 결과 그래도 부정행위한 사람을 합격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관목만 불합격시키고 그 이듬해 다시 시험 보고 목사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 고시 그래도 그 목사는 그 목사는 그래도 회개를 했으니까 양심이라도 있죠 그런데 목사 고시에 부정행위를 하고 합격이 되고 그리고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사가 목회를 바르게 하겠습니까 무슨 낯으로 강당에서 강대에 서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애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선조가 있는데 짧은 90년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일생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부족합니다 가론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생을 팔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시로 거짓말하고 범죄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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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